지금 노릇해지면 편의점으로 눈치꼽니다 편의점으로 사왔는데 오늘 간단하게 원팬 파스타에 해먹을 거예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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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노릇해지면 spel 소금 연게 치킨스톡 1티 소스 반스푼 정도 치킨스톡 10분 끓여줄게요 요거 먹을건데요 요거는 코스트코 수지스 닭다리살 스테이크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강추에요 완성됐습니다 치즈도 넣어줄거에요 원팬파스타니까 요렇게 먹는걸로 할게요 양파 꼬부장 진장 라고 쓴 치킨스톡 치킨스톡 치킨 치킨스톡 치킨스톡 음~~ 엄마표 분홍소시지에요 음~~ 저 머핀 만들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초콜릿 만들었는데 맛있어서 다른 맛 버전도 만들어 보려구요 한 3가지 정도 만들어 볼겁니다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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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바닐라 설탕 100g 넣을게요 설탕 100g 넣을게요 설탕 100g 썰기 설탕 100g 설탕 100g 스팸 치킨 스팸 스팸 고추 스팸 지켜냈에 냉동실에 손으로 치킨 치킨 고추 꼼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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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마요네즈 마요네즈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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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루 닭고기 파인가루 회복 마무리도 후추 뱅뱅 dazu 뱅뱅 역시나 뱅뱅 이때 뱅뱅 뱅뱅 뱅 뱅 새콤달콤 삼겹살 멸치 의용OST 1스푼 당뇨순 130g 폭파 파우더 20g 넣을게요. 우유 70g 폭파 파우더 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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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외국인,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소금, 청양고추, 소금을 담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소금을 넣고 고춧가루 소금을 넣고 소금으로 넣고 액젓에 넣어주고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고 깻잎 오징어 미집사 사라 cru 짠 짠 짠 아 이거 양 조절 실패했어요 맛있겠다 끝 이거 시키는 동안 냉장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엄청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맛별로 3가지 넣었고요 따로따로 맛별로 한 개씩 넣어왔어요 포장 포장 모여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포장 포장 포장을 보내볼게요 포장 이렇게 두개는 본가에 가져갈거에요. 어차피 엄마가 만나야해서 다 가져주면 될 것 같구요. 저게 단무수랑 변명이 하나 남아가지고 같이 조림해서 먹을거에요. 양배추 포장 대파 고무소 계란물 짜장 몇 개 계란물 계란물 칼 아멘 물 260ml 2.5ml 3.5ml 4.5ml 5ml 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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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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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참기름을 넣고 먼저gi에 김치 비벼서 만들어줍니다. 물은간에 반죽을 해주세요. 국물을sheb파ил에 당근을 넣고 양념장에 반죽을 적어주세요. 국물이 최대한 오븐에 반죽을 넣어줍니다. 다진알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소고기 소금 소금 육수에 소금을 넣어줄게요. 두 개 정도 그리고 푹 끓여줍니다. 쟁심구이에 먹을 거예요. 시도둑을 마신다. 쏘아죽을 씻고, 쟁이 너무 왔네요. 소묵에 넣으면 좀 더 옮겨요. 단무지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닭이야 오늘은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남편이랑 산책 갑니다 아, 덥다 열대야인가? 태풍 온다 태풍 온다 태풍 온다? 아닌데요 제주도 지났어 지금 무인문구점 들어왔는데요 이거 귀여운 거 있어가지고 사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려고요 두 개는 못 사고 이걸로 샀습니다 해봐야지 오늘 다리 정말 선명하네요 이 정도 가벼운 산책은 좋다 아니, 잠깐 나갔다 갔다고 진짜 습하고 엄청 더워요 이 더위가 아마 이번에 태풍 온다고 하니까 태풍 오고 나면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진짜 지금은 진짜 너무 더운 거 같아요 이거 사왔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귀여운 핑크 하트 거울이 있고요 이렇게 마이 멜로디를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저거인 줄 알았는데 이걸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 위라가 이걸로 이제 꾸미는 거야 어후 음? 어후 음? 아아 아 이렇게 뜯는 거구나 이렇게 아 아 자 아 어유 먼저 6건 먼저 흰색깔 먼저 이렇게 채워줄게요 아 아 깻잎 6번 이렇게 완성 했구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귀 귀 부분 1번 해볼게요 짠 완성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다 이거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밀리지 않게 꾹꾹 눌러서 잘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누인데요 이거 주려고 합니다 방금 친구가 이거 이렇게 주고 갔거든요 요거 글루타 치문이랑 위 영양제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리고 친구가 아침부터 새벽에 잠도 안자고 만든 김밥 김밥입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센스있게 요구르트 까지 잘 먹겠습니다 아침은 역시 모닝커피 짠 잘 먹겠습니다 진미채 이거는 진미채고요 요건 참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참치 음 음 음 음 음 2호도 먹어봐야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